히힛 노력왕 이먼치 너란 남자 용지 후원 듣고 얄짤없이 담뱃불 묻히는 남자 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남자 어 먼치님 힘내세요 화이팅 용지 메롱 한 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마이페 으으으으으 먼치 방송위에 왜 이렇게 변했을꼬 하아 하아 으으윽 쨉 쨉 쨉 쨉 쨉 잁 쨉 쨉 쏘 앙 쏘 쨉 쏘 쨉